이 하나를 내뱉지 헤헤헤헤 소리 이번엔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스트레이팬스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팬스입니다 와우 I did not sign up for this Nobody cares 먼저 오늘 뮤직뱅크에서 컴백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뮤직뱅크에서 컴백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스트레이팬스는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만큼 앨범명처럼 에이트 정말 다 씹어먹어버리겠습니다 우리 스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I hate you f***ing people what the f*** I hate you f***ing people 이번 추측봄도 저희 스리라차가 이제 작업을 해서 환생하게 된 곡인 이 my turn 네요 어 그 어 어 네 그 뭐냐 어 네 아무튼 스테이를 위해서 좀 새로운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내 다음 진짜 지금 제가 일단 저희 안무가 아쉬웠으면 칙칙이고요 좋았으면 붐이에요 하나 둘 셋 칙칙이였는데 칙칙 붐입니다 와우 왜 붐이죠? 리허설 때 보다 택배는 잘했어요 와 감사합니다